홍아, 애기가 그거 또 공 또 뺏어갔어? 애기 줘라, 홍아. 아니, 설아. 홍이 줘라. 엄마 줘라, 얼른. 엄마가 갖고 놀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뺏어가. 그냥 홍이 거는 무조건 다 뺏어가네. 홍이 줘라. 설아, 엄마 줘라. 그거 엄마 줘 응? 뭘 엄마한테 덤빌려고 그래 안 뺏긴다고 아주 엄마 줘 이거 응? 홍이 엄마 줘 이리 줘, 이리 줘, 이리 줘요 아이 착하아 이리 주세요 이리 주세요 이리 줘, 이리 줘, 이리 줘 니가 뺏어 빼 이거 니가 뺏어가면 돼, 조금만 이리 줘 아니래 아이고 흐흐흐흐 허가 이거 아 아 본의 여자들이 보려고구 호빈이 나시네요 먹방! 핸드airy 저 엄마를 물은거 봐 달려들어서 공 뺏는다고 이거 홍해가 제일 잘 갖고 나오는 건데 이제 뺏겨가지고 그냥 애가 그만 그만 이리와 설 이거 봐라 이거 공 엄마 가지고 간다 설아 공 이거 엄마 가지고 간다 저 저 다 떨어뜨리고 그래도 또 뺏길 건데 뭐 뭐 언제 안 뺏기는데 이거 홍해가 화내니까 가만 있네 홍해가 화내니까 가만 있네 가만 있을 설이가 아닌데 느닷없이 댐빌 텐데 어머 아이고 애기가 차지했네 또 홍아 또 뺏겼어? 그래도 날 쐬야지 네가 어떡해 네가 그냥 네가 또 뺏어 엄마 보고 뺏어놔라 그러지 마 엄마 손만 가도 애기가 이제 싫어해 또 뺏어줘봐 어른 시즌 엄마 부르잖아 네가 뺏어야 once 네가 해 네가 했어 홍이가 해 홍이가 아니야너가 해 이제 네가 뺏어 이제 뭘 또 뺏어달라고 Patrick 쳐다봐 JULIA 아이고 우리 홍이는 어쩜 이렇게 착할까 어이 착해 아기 준거야 그냥 어이 착하